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예금일반 북적북적 시리즈 한번 강의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금일반의 맨 앞에 있는 단원이 바로 이제 금융경제일반인데요. 여기는 그 자체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 대비했을 때는 아 왜 좀 문제 나오는 게 좀 아쉽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토대 같은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빈칸 채우기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도 금융경제일반 1 강의로 해서 빈칸 채우기를 쭉 해나갈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한번 쭉 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암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바로바로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형태로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하나 더 맞고 하나 더 틀리고 하는 게 그 뭐 별로 대세 지장 없고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서도 그게 뭐 여기서 하나 더 맞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반복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쭉 흘려 듣듯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가서 어느 시점이 돼서 내 좀 자신감이 붙었다 할 때 그때 빈칸을 한번 직접 써가면서 채워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 혼자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답답하고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틀어놓고 쭉 한번 같이 따라가볼까? 이런 용도로 들으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특히 그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잘 활용하시고 OX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거는 그거 나름대로 OX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다른 공부법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우리 OX 들어갈 때 그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빈칸 정리 같은 거 할 때에 있잖아요. 이때는 좀 스피디하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하듯이 상세한 설명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좀 치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학습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럼 이제 금융경제일반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로부터 접근을 했어야만 했어요. 금융경제가 경제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경제는 인간이 물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정신적 활동도 하고 물질적 활동도 하는데 경제라고 하는 건 물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안에 이제 경제 주체들이 있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뭐 이런 정도의 경제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 객체가 이제 재화와 서비스인데 이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순환의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순환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이 3대 생산 요소에 해당됩니다. 여기다가 경영까지 더하면 4대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제 객체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경제 주체들이 뭘 대상으로 활동하냐 했을 때 특히 생산 요소 시장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런 생산 요소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3대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거기다가 경영까지 추가해서 말하기도 하더라.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파생된 시장이고요. 여기 생산물 시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생산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로 되어 있는 재화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전지하고 있는 상품인 서비스가 거래되는 게 바로 생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가게 부문은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가게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얻은 소득을 이제 두 가지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게의 소득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소비 생활을 하고요. 남은 것을 우리가 저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비를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부문은 생산의 주체죠.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이제 고용에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투입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윤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고용, 구매하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이걸로 상품 만들고 팔았더니 200원이 됐다 그러면 100원만큼이 남잖아요. 그 남는 부분은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자 정부문은 규율과 정책의 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가계 기업 둘만 놓고도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상은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끼어들어서 규율을 만들어내고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레귤레이션 통제, 규율, 제도 같은 것들 만들어내고 정책, 팔로시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그에 필요한 자금을 그리고 세금 등으로 징수항을 지출한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규율활동, 규제, 규율활동, 레귤레이션을 하거나 정책 같은 거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건 조세로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조세를 따르게 세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해외 부분도 이제 끼어듭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국내의 어떤 경제활동만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다 했다 할 수 없고 외국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와 달리 국경의 개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문은 국외자로서 국가 바깥에 있는 주체로서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까? 서로 수출 수입 같은 걸 통해서 우리한테 넘치는 것은 수출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부족한 것을 또 이제 그 번 돈으로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출입 뭐 내지는 무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이나 토지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 요소인데 재생산된 것이 아닌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재생산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다라고 부른다라는 어려운 경작적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경영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재생산돼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노동이나 토지는 원래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해왔다라고 이렇게 봐서 본원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본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죠.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투입하면 더 많은 자본을 또 획득해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진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나 토지는 한번 쓰면 그 자체로서 또 그것이 소진되는 성격이 있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재창출된다라고 이제 봐서 이거를 이제 생산된 생산 요소 이런 개념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되며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어 소득으로 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분배라는 용어 때문에 이걸 한번 넣어드렸는데요. 가계 구성원들이 뭐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것들을 기업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생산 요소들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소득을 나누어주는 과정을 일컬어서 이제 분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짝꿍으로 그냥 소득 분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지출이라고 그러고요. 기업은 투자 지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가 어떤 돈을 써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드리면 소비 기업이 돈을 써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사드리면 투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이제 경제활동 행위를 재정활동이라고 하니까요. 정부가 돈을 썼다. 그럼 재정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요. 우리 바깥에 있는 주체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면 그쪽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지만 해외는 우리가 수출해주면 해외가 돈을 쓴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출해야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은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여러 활동들을 다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금융소득만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있잖아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자꾸 늘려줘야 그걸 바탕으로 또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죠.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활동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분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활동을 합니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고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분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은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기업은 있잖아요. 벌어들인 것을 소득이라고 잘 표현 안 해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경제학의 본질적인 것을 앞에다가 막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소득이라는 말을 갖다가 썼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는 수입이라고 표현을 써야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우리 교재에 그냥 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갖다 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도 저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해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 소득을 이전받은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뭐 저 지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소비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출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앞에서 보면 지출을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도 다 지출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지출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교재의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지출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가계에다가 주로 쓰는 말이에요. 가계에다 주로 쓰는 말. 기업 입장에서는요. 투자 지출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고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용어대로 하면 지출은 가계에 더 이렇게 어울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채워 넣으시고요. 가계는 다양하게 유입된 뭐를 이용해서 주택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제나 옷, 음식, 구두 등 비내구제 구입에 사용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영화, 여행, 학원, 이미용 등 용역을 위해서 지출하기도 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소득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주시고 정부는 걷어들인 조세, 세금을 활용해서 가계나 기업의 행정, 국방 등의 공공제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SOC 공공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금융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금융 활동의 주체로는 경제 주체인 가계기업 정부에다가 이제 금융회사를 추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뭐 외국을 일단은 끼워 넣지 말고요. 금융회사를 좀 추가해서 이건 이제 네 개의 주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금융활동에서는. 자 그리고 기업은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와요. 아니면은 직접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하죠. 본원적 증권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그래가지고 자금을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죠. 주식이나 채권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입니다. 네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차익금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직접 주식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기업은 항상 자금이 좀 부족한 쪽이에요. 물론 기업도 돈이 남으면 이것을 그죠? 다른 뭐 금융투자를 한다든가 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축을 해놓는다든가 가능하죠. 기업 전용 통장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돈을 그렇게 맡겨놓을 수도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은 돈을 빌려다 쓰는 주체고 가게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원래 경제활동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융활동의 주체중은 금융회사는 여타 세 주체 간 금융의 어떤 기능을 해요? 이거를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다리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계라는 표현을 쓰죠. 중계기능, 다리를 놔주는 역할, 중계기능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중계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인 뭐가 있을까요? 자 금융시장에서 뭘 매개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냐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금융상품들은 이제 거래하겠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융회사들은 원활한 자금 중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 뭐 이제 땡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주로는 이자율, 금리 뭐 이런 식으로도 보통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다, 금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의 비율. 그거를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해 주면서 조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 항상 높은 이자를 받기만을 원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쪽에서 항상 낮은 이자로만 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니야. 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지금의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 조정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금융경제 분야에서 경제현상이나 투자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불확실성, 변동성을 부르는 말이 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위험의 정도, 리스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 시간에도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리스크와 낸저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리스크다 그랬을 때는 아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도 나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위험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볼 때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데인저다 그랬을 때는 그냥 오로지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이기만 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위험이기만 한 경우. 그걸 데인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에서는 오히려 그 데인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율 비율을 이자율이나 금리라고 한다 그랬고요. 돈의 값인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 공급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 어디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하죠? 각국에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같은 데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게 맨날 뉴스거리에요. 자 이제 그렇고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가 이제 원금과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리와 복리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복리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또 이제 치리법칙도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금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불어나죠. 표명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고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표명금리랑 상대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바로 실효금리였습니다. 실제 효력을 갖는 금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무슨 개념이냐라고 이제 나왔는데 자 보세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수익률의 개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 자체가 딱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처음 볼 때 어? 뭐라는 거야? 뭔 개념이야?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딱 써놓고 보면 아하게 되고 수익률의 개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할인율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수익률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원금이 불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불어난 정도를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니까 그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애시당초에 원금 액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거를 판매하는 순간에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깎아서 이제 판매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할인율 개념하고 비교를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할인율로 이게 표기가 되어서 나와 있다면은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해서 이것을 수익률로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함으로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주는 거 여기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라고도 부르는데 뭐 정책금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또 지칭하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금리가 바로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거래 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경제주체들이 거래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단기금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년 이내가 이제 힌트예요. 만기 1년 이내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요. 단기의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보고요.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뭐라고도 하냐?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를 채권 수익률이라는 용어로 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입니다.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쓴다. 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직접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용평가회사 같은 데들이 따로 있는 거죠. 신용평가회사. 이것도 이렇게가 하나의 단어죠. 신용평가사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금융거래 정보들을 다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금융회사, 금융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은 각 국가들에 대한 신용도까지도 이렇게 막 다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금융회사들에 제공해주면 금융회사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금융거래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신용평가회사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나이스 신용평가가 있을 거고요.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다. 명목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실질이라는 말을 비교해보는 거죠. 반면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예금을 맡겨서 1년 뒤에 10% 이자를 받아서 10만원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1년 전에 100만원 주고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110만원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사실은 이제 실질금리는 0%였던 거랑 진배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상으로는 10% 이자가 붙었지만 실질금리로 따지면 0%나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와 1달러에 몇 원이라는 형식으로 외국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가치를 환영으로 표시하는데 이거를 자국통합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국통화로 표시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국통합표시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국통합표시법 지금 보니까 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 충돌 위기도 있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은요.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당장 수입물품을 사올 때부터 애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뭐 기름값 같은 게 굉장히 폭등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게 이 환율이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방식은 자국통합표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화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의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외화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이 같이 올라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1달러당 천원에서 1달러당 2천원이 됐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 달러의 몸값이 두 배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살 때 그만큼 돈을 많이 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거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변동환율 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무슨 경쟁력이 높아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다 내놓는 우리나라의 상품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당 1000원일 때에 만원짜리 물건을 수출하려면 10달러로 가격을 책정해놔야 되잖아요. 1달러당 2000원이 됐다라고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이거를 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미국에다 내다 팔 때 5달러만 책정해도 됩니다. 전에 환율이 낮을 때는 10달러 가격을 매겼는데 환율이 2배만큼 올라가자 5달러의 가격을 매겨도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어? 아주 좋다. 엑셀런트하다. 이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싸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상품 대비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많이 개선되겠죠. 그러다 보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요. 외환 보유액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 내지는 그거를 넣어둔 금고라는 의미로 외환 보유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환 보유고는 외화 지급불능 상태에 대비한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너무 적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기름, 석유 같은 거 사오는 것부터 달러를 구하지 못해서 아예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환율이 너무 치솟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 외환을 시중에다가 풀어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또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환 시장 교란 시 이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수준을 가지고 장난질 치고 환차익 같은 거를 거두려고 하는 이 나쁜 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외환을 이렇게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발행되는 발행시장이 있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유통시장도 있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전부 다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장래 유통시장이 있고 장래 유통시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에 뭐가 있냐. 장래 유통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우리말로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도 부르니까 여기다 코스피 쓰셔도 맞는 거고 유가증권 이렇게 쓰셔도 맞는 겁니다. 가장 이제 거대한 시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후자의 즉 장래 유통시장으로 KOTC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종합지수고 코스닥 시장의 대표지수이고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이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지금 주가가 얼마냐. 여기다가 곱하기 얘네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다 합산하는 방식이죠. 이거를 시가총액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몇 배가 올랐는지 이런 식으로 산출해내는 게 시가총액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거래, 또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를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죠. 이건 완전 대박 힌트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ETF라고 딱 쓰여있으니까. 상장지수 펀드 등에도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이 되어서 이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 200개를 모아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이 날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합니다.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때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잡고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작성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삼아 받으시면 될 만한 얘기고요. KRX 100 지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주주 지분, 자기주식,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한 유동주식만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걸 취하고 있는 게 KRX 100 지수의 산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같은 거는요. 어차피 시장에다 내다 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장악하고 보유하는 데 이 주식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빼고 자기주식 빼고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주식도 웬만하면 안 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고 정부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막 움직인다고만 볼 수는 없어서 이런 애들을 빼고 유동주식 시장에서 활발하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 주식에 이거 시가총액만을 합산해서 KRX 100 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지수들로 가는데 MSCI 지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럽, 아시아태평양, 극동 지역에 대한 각각의 이제 EAFE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MSCI의 여기 보면 이제 월드 버전이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 위주의 월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EM이라고 하면 신흥시장 이렇게 이제 지수가 나눠진대요. 이건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FTSE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미국에 이거는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이렇게 나왔죠? 뉴욕 증권거래소 그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수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런 지수인데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표적인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여기서는요. 단순 가격평균 방식을 씁니다. 단순 가격평균 방식 요 방식을 사용해서 지수를 산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의 두 번째 시장은 이제 아멕스 시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아래에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고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뉴욕의 위치는 하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소라고 이름을 달리하는 두 번째 시장이 되겠고요. 세 번째 주식시장은 이제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게 나스닥을 모방한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5천여 개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가중평균 방식으로 해서 지수를 구한다. 참고삼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홍공의 항생 지수도 있고요. 중국에 이거 상하이 종합지수가 있네요. 상하이 종합지수 영어로 그냥 그대로 돼 있고 대만의 자이첸 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시험에 뭐 그렇게 되게 뭐 이런 걸 구분하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참고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고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수단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매개로 해서 자금의 수요적 공급자 만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그래서 예금증서 어음 채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예금이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빈칸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칸 여러분들이 채우기 어렵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예금 말하는 거구나. 예금과 어음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예금이 그래도 가장 그중 또 대표선수이기 때문에 빈칸을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한대요. 다이렉트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이건 직접금융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죠. 주식발행, 채권발행 아니면은 사내 유보이윤 같은 것도 일종의 직접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이제 여기는 이제 경제주체 중 금융기관 이외에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본원적 증권 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세큐리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본원적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주체 중에서 금융기관 이외에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것 이랬습니다.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사실은 이제 간접금융에 나서가지고 이거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기관 이외에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 본원적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이나 사채, 어음, 채무증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융기관 좀 거들 뿐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이런 증권들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다이렉트 파이낸스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는 이제 2차 증권이라고 하는데 본원적 증권 말고요.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자금 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건 간접금융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간접금융 시장의 자금 거래 중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 단계로써 자금 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 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거래를 하는데 간접금융 시장에서 한대요. 그럴 때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 단계인데 자금 공급자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깁니다. 보통은 가계 구성원들이 예금의 형식으로 돈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 증서 등을 교부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회사가 돈을 모은 거예요.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의 수요자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금융 시장의 자금 거래 중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금의 수요 단계인데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이번에는 차용증을 교부 받는 겁니다. 돈 빌려간 거 맞죠? 라고 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은 소비주체인 가계 부문에 적절한 자산 운영 및 차익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이제 시간 선호 같은 건데요. 내가 지금 당장 있는 돈을 다 써버리면 지금 막 되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만족감을 오히려 더 키우려면 지금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남은 것들은 나중에 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으로 담가 놓는 거죠. 남겨놓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 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시간 선호 요게 이제 생애 주기 같은 걸 고려하는 거예요. 생애 주기 내가 노후가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작아지는데 돈을 써야 될 일들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도 나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젊을 때 번 돈을 그냥 젊을 때 다 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으로 이제 미뤄두는 거죠. 소비 시기를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활용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시장은 파생금융 상품과 같은 위험 요거는 해지수단이라고 하는데요. 파생금융상품 이게 왜 위험 해지수단이냐.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파생상품 같은 게 아무래도 파생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기존의 금융거래에서 응용버전 응용판으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현실시장에서의 위험을 요런 어떤 응용버전의 시장을 통해서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투자를 해두면 여기서 손해가 났을 때 저기서 이득을 보고 여기서 이득 봤을 때 저기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감내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험의 해지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융투자라는데 금융투자가 향하는 방향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만을 향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예측이 어긋나버렸을 때는 완전 쪽박차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떤 것들은 분산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은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위험이 좀 해지되는 요런 성향이 생기니까 이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 해지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로 나와있고요.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위험 선호도가 높은 다른 시장 참가자에게 정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돼있는데 나는 뭔가 불안해서 해지수단을 활용했을 때 누군가는 또 이것을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투자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요런 이제 금융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무슨 시장일까요? 이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금과 같은 예금 취급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최종 자금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이제 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조달되어서 수요자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시장을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 자산이 거래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외환 시장이 될 겁니다. 외환이라는 말 자체가요. 외화 외국 돈에다가 외국 돈의 단위로 발행된 증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증서들까지 포함하면 외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외환. 그래서 외환 시장에 대한 얘기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금융 상품이 외환의 가격 변동 위험과 신용 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파생금융 상품 시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전통조금의 금융 시장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뭘 봤어요. 대출 시장 외환 시장 파생금융 시장 상품 시장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전통조금의 금융 시장은 금융 거래 만기에 따라 단기 금융 시장과 장기 금융 시장으로도 나눠지고 그리고 금융 수단의 성격에 따라 채무 증서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이제 금융 거래 단기에 따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금융 거래 장소에 따라서 보통 거래 수 시장과 장외 시장 등으로 또 구분을 하곤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별로 시장을 구분했다면 지금 이제 전통조금의 시장을 좀 포괄적으로 놓고 거기에 이제 이 금융 시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단기 금융 시장이다 라고 하면 자금 시장이라 그래요. 장기 금융 시장은 자본 시장이라 하잖아요. 이걸 대비시켜 보시고 그 차이는 이제 1년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금융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단기 금융 시장 자금 시장이고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자본 시장이라고 한다. 장기 금융 시장 자본 시장이라 한다.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 거래가 있죠. 콜 거래는 사실은 하루짜리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은행과 은행같이 어떤 금융 기관들끼리 당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하루만 빌려줘 뭐 이렇게 이제 하곤 하는 거래인데 전화로 걸어서 거래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콜 거래 원래는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꼭 하루짜리만 거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인데 90일 이내 만기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길물 이길물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은 다음날 말하는 거니까요. 기업어음과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게 나왔습니다. CP라든가 CD 같은 건데 요거는요 할인 방식으로 주로 발행을 한다. 양도성 예금증서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10% 할인해서 발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 천만 원인데 백만 원을 할인해서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900만 원을 주고 천만 원짜리 CD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인 방식으로 발행되는 거 가 나왔고요. 차입자가 만기까지의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 만기는 통상 1년 이내 단기와 1년 10년 상기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보통 구분한다. 채무증서 시장이 있다고 아까 전통적 금융시장에 채무증서 시장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채무증서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와 중기와 장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채무증서 시장에는 기업 어음 시장과 양도성 예금 시장 표지 어음 시장 통화안정증권 시장 그리고 국채 땡땡채 금융채 등의 채권 시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국채와 금융채 사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회사채 정도 지금 이제 회사채는 우량한 기업만 발행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이제 제약 아 레귤레이션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죠. 줄여서 그냥 회자를 빼고 사채라고도 부를 때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그 사채랑 좀 구별되는 회사채 줄임말로서의 사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입니다. 기업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주식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이익을 거둘 수 있죠. 시세차익을 통해서 자본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것도 받으시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덕시장, 그리고 코넥스 시장과 KOTC 시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래시장 3개와 장외시장 하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들 전용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에 채무증서 소유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주는 같이 망한 거예요. 발행기업의 주인이거든요. 나도 일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기업이 청산한다 그러면 이거 주주는요 일단은요 빚 갚는 거에 먼저 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갖고 채무증서 소유자에게 우선변제권 다 주고 주주는 채무를 변제한 자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분대로 나눠서 갖는 거예요. 지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기업정부 공공기관 등 자본을 수여하는 발행주체가 단기금융상품이나 채권주식 등 장기금융상품을 신규로 발행한대요. 그래서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발행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도 봤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체 또는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이건 증권사가 이제 인수기능을 중간에서 수행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본원적 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로서 증권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또 이렇게 역할을 나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고채 전문 딜러가 경쟁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요. 영어를 또 보고 또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수, 매도, 호가 이렇게 합니다. 매수, 매도, 호가 공시 등을 통해서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전문 딜러가 경쟁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입찰 방식으로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수, 호가 부르는 가격이 호가잖아요. 매수하겠다. 사겠다는 가격과 매도, 팔겠다는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005년에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던 선물거래소 기술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던 코스닥 증권시장 세 곳을요. 이제 지금은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 잘 나시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장외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하는 KOT 시장. 앞에서 한 두 번쯤 나왔는데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 막 외워지려고 그래요. 그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한다라는 거 특징으로 봐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외시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안 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KOT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증권은 물론 비상장증권에 대해서 고객과 증권사 증권사 상호관 또는 고객상호관 개별적 접촉으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개별적 접촉으로 거래를 이루는 비조직적 추상적 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점두시장입니다. 점두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KOTC와 점두시장 이렇게 나눠서 또 보시면 되겠네요. 점두시장은요. 딜러 브로커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딜러 브로커와 그 다음에 고객 간 쌍방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거는 이제 대고객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고객 시장도 있다. 점두시장 안 해도 대고객 시장이 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덩어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웬만하면. 장애 시장은 주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대하는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증권회사가 장애 시장 거래에도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정도를 또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빈칸 채우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아주 많은 문항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빠르게 정리하고 찝어내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구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일반적인 어떤 경제생활 금융활동과 관련된 이런 개념 용어들이기 때문에 찬찬히 좀 그래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험에서는요. 금리 나눴던 거 있잖아요. 금리의 종류 나눴던 거 그거는 시험에서 계속 달아주고 있는 주제예요. 그거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관련 내용의 OX와 단답식 말하기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